엄마하고 있었던 기억 중에 뭐가 제일 생각나나 나하고 살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웃지 말고 얘기해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섭섭했던 거나 좋았던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갑자기 뭐 참 많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고 지냈나 생각이 나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못도와줘 가지고 나 언니가? 나 안 집어서 느끼해서 얘기했고 섭섭했던 건 없지 엄마 엄마 장사하러 다녀가지고 뭐 나랑 거의 시간같이 못본했잖아 그래 그래 갑자기 눈물 나게 딱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사람, 힘들 때도 엄마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뭐 그런 사람이죠. 엄마랑 둘이 살걸, 놀리고 와서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.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. 사랑해요. 안녕, 안녕.